청렴한 공직생활은 가족의 자존심입니다. 청렴은 푸른 가을 하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공정과 적극 행정이 곧 청렴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이다. 건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시 포천,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다짐 릴레이의 첫 번째 순서인데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사심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라도 시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렴다짐을 청렴한 공직생활은 가족의 자존심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인 가족을 지켜나가고 행복하려면 큰일 없이 무거워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청렴하지 않은 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청렴을 생활화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 공직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 이지양입니다. 우리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자 청렴다짐 릴레이를 운영 중인데 앞순서인 시장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청렴다짐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청렴 메시지 공모 통해 당당히 1등으로 뽑힌 문구인 청렴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 OK, 부정청탁 허가 지연 처리 NO로 정했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 39명은 전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처리를 지향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허가 지연 처리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청렴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천시 부시장 이연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청렴다짐 릴레이를 운영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저는 청렴다짐을 청렴은 푸른 가을 하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맞고 푸른 가을 하늘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다같이 청렴한 생활을 통해서 맞고 푸른 가을처럼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요. 존경하는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청렴다짐은 청렴 처음처럼입니다. 청렴다짐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신규 직원분들의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직자분들을 보며 우리 모두 처음 시작할 땐 가장 푸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음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해이해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질 때 처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렴한 마음도 항상 처음처럼 풀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국입니다. 먼저 오늘도 포천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청렴다짐을 공정과 행정이 곧 청렴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행정,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는 적극 행정,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직자가 가장 행하여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공정과 적극 행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을 청렴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자로 신규 발령받은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 유범열입니다.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청렴성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하는 행동을 희생이 아닌 배려라 생각하고 각자 청렴함을 가지고 행동하며 동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청렴한 공직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더 큰 청렴,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포천시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기에 포천시는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청렴은 적극 행정이 제일 중요하다 사료되며 따라서 청렴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적극 행정만이 청렴 행정을 정착시키고 포천시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입니다. 저의 청렴 다짐은 간단합니다.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은 주무관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자신의 기본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공감해 주시지나 생각합니다. 청렴을 생활하고 포천시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천시 공직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 미래중심 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렴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렴은 정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심, 바른 생각을 갖고 청심,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포천시 공직자와 포천시민 모두가 정렴, 정심, 청심의 마음을 갖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정연호입니다. 저는 청렴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건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수우신이 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행복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재에 있는 포천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우리 시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발전의 주춧돌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고 청렴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영구입니다. 구법조절학 기아 1,2루 이 말은 명심보관 존신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MZ세대 분들과 소통이 어렵다는데 정말 제가 라떼 세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노노활 맹자활에서 명심보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뜻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나를 속이면 매일매일 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같이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흔히 세상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과 공짜라고 합니다. 청렴이란 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령과 규정을 순수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몸집과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